난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던데 그냥 let it go 하면 알수록 자꾸 들려 왜 자꾸 자꾸 들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ll be my baby I'm like TT It's not your birthday It's not your birthday It's okay You'll be my baby I'm like TT I'm like TT Yeah, sure You 중요iously It's gotPro 안전간 나에게도 사랑해 주지마 에스크 예쁘게 생긴 나영언 언니 오 감사합니다 그렇다네요 매일 가면 안 돼서 아! 생활자! 캡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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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너무 잘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야, 안 된다! 아니야, 안 된다! 아니야, 아니야! 그래, 들어갈게요! 그래, 들어갈게요! 오빠들! 사탕 먹고 힘내세요! 뿅뿅! 5, 6, 7, 4! 5, 6, 8, 9, 10 뭐하세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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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제 꽃이 안 보여요? 어? 어! 나 언니랑 걱정 안 해줬잖아! 엄마, 나 걱정 안 해줬잖아! 실례하겠습니다. 내가 비켜줄게요. 왜 부담스러워? 5, 6, 7, 8. 나 끊겼어, 끊겼어. 귀신 끊겼어. 맞아요. 귀신 끊긴 거 같아요. 나도.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I love you. 야, 그만해. 그만해. I love you s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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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기분이 꿀꿀해. 안간한 척해봐도 슬프네. 믿는 데 눈치 없지 친구들이 나오라고 부르네. 잠깐만 잠깐만 연락이 이제야 오는 거야.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so much. You are so excited. 잘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 멤버들도 원스러워. 감사합니다. 1위 주신만큼 앞으로도 가 gente. 피까비까 비까비까. 피까비까. 피까비까. 오판. 제가 오늘 학교 개교기념일이랑 오빠 불찌검모 왔는데 이러면 나 너무 촉당해. 흠? 저기...누구... 우팡! 이 여자사람이 나보고가 누구냐는데 저 얼마나 단정합니까? 머릿속 발끝까지 퍼펙트 나연차 내배로 연애요? 연애를 한다면 누구랑 하고싶어요? 나연씨 처음으로 돌리는게 아니라 언니 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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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세! 화가 많아 만! 언제 덤날거에요? 지금 덮으면 되죠 덮으면 돼? 덮어볼래? 덮어볼래? 나연에게 두겠습니다 누구한테 하고싶어요? 나연씨한테요? 나연이요 리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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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둘,둘 잠깐만 잠깐만 아니 기분이 안 좋네요 거의 격락 수준으로 거의 주먹이 날아갈 이거네 이거지 채용아 이거야 바로 이런게 바로 다행히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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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way, don't miss me too. Why was he holding on me for a second? That's good. 일본 오사카에서 온 1,2,3, 사나입니다. 따끔만? 너무 끓여요. 안 끓어.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스틱 화이팅! Let's go! 광수는 나한테 빠진다. Bad's go. 광수는 나한테 빠진다. 쏘! 수리수리 마수리. 얍. 야! ㄱ! 아으음 아으. 아으 아으. ㄴ. 찬성. Q.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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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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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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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빠라 생각해 아침에 맛있는 커피 아 하려고 했는데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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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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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쌌모 미쌌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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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 헬로우 안니까 헬로우 헬로우 letter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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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앙 그 어 recipes에 목을 풀 때 그랬다는 건데 해덕한거? 5 6 7 1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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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하 선배님 본 게 이름이 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먹으면서 바다하는 거야 바다요? 바다였네요? 바다! 바다는 줄 알아도 바다 사나야 이번 주에 우리 음반이 장면치가? 왜 안 찍어래? 장면치요? 아니 장면치 보니까 조용적인 뮤비형 장면치 이거 보세요 최근에 뮤비를 찍어가지고 최근에 뮤비를 찍어보니까 저희 동UE는 찍어 보이는데 이게 Schwe fazem 해요 it's so sus bbles 으아아아 으아앙 champions 으아아아 그려진 멜로디 5,6,7,8 조르지 마 얼마 가지 않아 부르게 주게 돼 진짜 미쳤죠? 몇 달? 뭐뭐야? 근데 안 보였다 아쉽다 졸려 졸려 지금 졸리고 티가 돼요 스탑! 아까 C& 저도 있었던 거 아세요? 어디 어디 다시 봐요 다시 봐요 어디 어디 맞아요 이제 오른쪽은 여기 이걸로 청소 좀 해줄래? 청? 나니? 왜 말을 못 알아듣지? Made in Japan 니꾸니꾸니 해달래 시 시 시작 니꾸니꾸니 아 심쿵 시 어 세 명이서 시 시 시작 니꾸니꾸니 뭐하는 거야 니꾸니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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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니꾸니꾸니 중에 제일 귀여웠던 거 같아 안녕 안녕 니꾸니꾸니 안녕 안녕 니꾸니꾸니 너를 잡고 거리는 거리에 부딪히 때까지도 모두 때리잖아 너무 예쁘잖아 미쳤나 봐 오빠 웃어주세요 오빠 웃어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입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 세 개 이 세 개 이 세 개 멋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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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나 절 청순해 진짜? 응 좋겠다 하하하 하하하 좋겠다 하하하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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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먹어 뭐야 이거 이리 봐 이리 봐 이리 봐 아니 안 먹어 제자야 자 절일있어요 아 예 아 시작! 시작! 니꺼니꺼니 시작! 니꺼니꺼니 아 귀여워! 아 진짜 일본 사람의 감동이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네 마지막! 시작! 오늘 히트한 스테이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니꺼니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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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되게 많네요 시작!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한 번만 하실래요? 니꺼니꺼니 너무 예뻐 니꺼니꺼니 눈이 왜이렇게 커 왜 하나밖에 없어요? 아 원수이니까 하나밖에 없는건가? 잘 도와주세요 니꺼니꺼니 니꺼니꺼니 이거 쓸 수 있나? 아니 안 알지 자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샤 오 비슷한데? 어머 귀여워 예예 자 찌웅이 갈게요 내가 조심하네 그랬잖아 나 너무 이렇게 둥둥 귀여워 우띠가 위에 있어 귀여워 근데 이렇게 하면 하니까 진짜? 아 진짠 빠졌네 니꺼니꺼니 저희가 나야 언니랑 아 이거 나야 언니 있어야 되는데 나야 언니랑 니꺼니꺼니 게임가 있는데 이렇게 나야 언니 어딘가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요 제가 그러면은 나야 언니가 이렇게 여기를 니꺼니꺼니 하면 제가 못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야 언니가 제 여기를 만졌어요 그러면 여기 니꺼니꺼니 하면은 나야 언니가 이제 여기를 못 만지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나야 언니랑 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니꺼니꺼니 게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니꺼니꺼니 고맙습니다 흠흠 흠흠 아 이건가 보다 내가 놓을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터치다운은 어떤 노래예요? 사실 터치다운은 저희 타이틀 후보곡이었어요 아 진짜? 네 터치다운이랑 툭하면 톡이 옛날에 이제 타이틀 후보곡이었는데 터치다운은 터치다운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간다 완전히 이해가 간다 노래 지르고 계속 안무도 되게 빡세게 치거든요 모모씨 전문용어를 쓰셨네요 단어 선택 단어 선택 아주 좋았어요 빡세게 네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괜찮아요 오랜만에 지금 모모씨 말했는데 제가 후박을 했네요 괜찮아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모모씨께 질문드립니다 첫인상이 제일 별로였던 멤버는 네 에이 엥 엥 엥 천천히 생각해 똥천천히 생각해보아 엥 여유있게 생각해 걔누는 거에요 엥 érience저기 작전일 수도 있고요 다연니? 다연니? 이쪽만 보지만 정연이? 상대편으로만 가야되요 근쪽 보ając 좌우 그럼은 어떡하지 없는데 야 자 나연이가 정연이 무서워잖아. 그쪽 봐봐. 정연이 무서워. 그러면은.. 그러면... 어떡하지? 없는데... 완전히 자! 누구? 아무나 찍으면 됩니다! 나연 언니.. 나연, 나연씨께, 첫 인상의 연주는 나연씨께 질문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